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잠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제일 첫 시간대도 이야기한 거긴 한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잠깐 해드리고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잠깐 소개 좀 해드리고 수업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까요 이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게 있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중겸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 중겸을 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뉴스에 보니까 어딘가 되던데요 라는 게 가장 90% 정도 그 정도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보압일 것 같아요? 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분석하는 방법들 배울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투자할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를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지역을 어떻게 찾아서 분석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형태의 분석 방법들을 배우는데 아파트, 상가, 토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배울 거예요 종류별로 중겸하실 때 그리고 이 부동산 빅데이터 과정은 이런 거죠 저는 중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꼭 알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고객들이 본인들한테 지금은요 거래량도 줄었죠 그 다음에 고객들 왔을 때 우리 중기업자분들 전문가로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거의 적기 때문에 오셨을 때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부동산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고객들하고 불편하는 거예요 김사장 10억 가지고 또는 20억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중겸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요 옆집 옆집 부동산요 중겸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잠깐 앉아보세요 사장님 혹시 원하시는 물건이 있으세요? 원하시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원하시는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내서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빅데이터 활용 과정은요 두 번째는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만 수업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찾으면 돼 본인들이 제가 어떤 아파트는 여기서 보세요 상가나 토지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못 볼 수 있어요 대충 그 정도만 딱 정리해서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것만 체크해서 보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우리 수업 때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자료를 만들 거예요 자료를 자료를 만들 건데 어떤 자료를 만드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특정 지역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다 아니면 주택 단지다 거기서 개업할 거란 말이에요 개업 그죠? 그럼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내가 개업하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른 분 건데 다른 분이 하신 건데 인천에서 이번에 개업하신 분이에요 12월 말에 인수하시고 1월 달에 개업하신 분이에요 개업하신 분이 자기가 아파트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아파트 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는 공부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 왜냐하면 알아야지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객들한테 이런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실제로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송도해 진짜 여기 언제 들어서는지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로 데이터화 시켜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만드는 작업하는 게 만드는 작업 이렇게 20, 30페이지 정도 되는 자기 아파트 또는 자기 지역에 대한 물건들을 이렇게 고객들로 브리핑할 수 있게 개발 정보까지 해가지고 싹 해서 앞으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여부까지 다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까지 결론까지 딱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제작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작하는 수업 이거를 IT가 전혀 모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엄청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샘플을 다 줘요 종류별로 샘플을 싹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수업 때 IT가 못 하신 분들은 그냥 캡처해서 붙여넣기 가는 거예요 캡처해서 붙여넣기 그 수업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캡처해서 붙여넣기 캡처해서 붙여넣기 저하고 필지를 한 군데를 찍어가지고요 또는 개발지를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해 되시겠어요? 여기는 어떤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고 어떤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캡처해서 붙여넣기 캡처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제가 드린 샘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토지 하나를 아까 봤던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같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어떤 회에서 어떤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다 까먹어요 그래서 특별한 데를 하나 찍어가지고 실제로 그 필지를 가지고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갖고 가야 되는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같죠 자기 걸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 걸 완성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어디서 그 자료를 갖고 가야 되는지 기억을 한단 말이죠 덜 까먹게 되죠 훨씬 더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자료가 생기잖아요 그거 하나 만든 거 가지고 또는 두세 개 만든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거나 중급하실 때 어떻게 수정해서 계속 쓰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면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 6주 동안 생각보다 짧아요 그게요 처음에는 4주를 하려고 하다가 4주는 정말 너무 짧은 것 같아서 4주 딱 하면 제가 수업을 해보면 딱 주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주택 하나 처음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6주 정도 하니까 주택 하나 상가 하나 아니면 많이 만들면 주택 상가 토지를 만들 수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활용 과정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료화 시켜서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료화 시켜서 브리핑하는 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자료를 내가 개업하려는 지역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에서 어떤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 공부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수업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런 자료가 완성이 돼서 손에 쥐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분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창업한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완성시켜서요 지금은 샘플로만 했던 거였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완성하셨어요 하셔서 그거를 칼라 인쇄지 칼라 인쇄 칼라 인쇄 하셔가지고 고객하고 상담하면 주는 마케팅용으로 쓰는 거예요 마케팅용 그러면 아 이 중개업자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알고 있구나 이해 되시겠어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런 용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창업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요 여러분 한 장짜리지 한 장짜리 현장 가시면 25페이지 딱 펼쳐놓고 막 브리핑 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얼마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현장에서는요 이 25페이지 브리핑은요 여러분 고객하고 신뢰가 생기고요 또 다른 물건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홍보용으로 쓰는 거예요 홍보용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한 장짜리가 필요해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가 보통 우리가 한 장짜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매물 명세서나 임대 양식 임대로 양식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이런 한 장짜리 양식들이 필요해요 임대에서 한 장으로 인시해 주는 거 이해 되시겠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물, 임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매매 토지 건물 매매 현황표 그 다음에 모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 관련된 상가 자료들 상가 관련된 자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파워포인트 일반적인 ppt 자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글 자료로 한글로 우리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상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기업 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을 싹 다 드려요 제가요 우리 빅데이터 수업 받는 분들한테 싹 다 드려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수업 안 듣고 이 자료만 받아가셔도요 돈은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신 자료를 그냥 드리면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대로 알려주는 수업을 우리 빅데이터 수업에서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수업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또는 창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더 고객들한테 전문가로서 인정을 좀 더 받고요 그리고 좀 브리핑 자료를 잘 이쁘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브리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꼭 이런 수업을 들으셔 가지고요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또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부하셔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시면 나중에 창업하셔 가지고 또는 기업하시거나 현장에서 중급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차별화가 돼요 차별화 다른 중급사랑 차별화가 안 되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서 저는 어떻게 차별화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막 기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저는 차별화하는 제일 좋은 무기가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수업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할 거예요 자료를 그런데 그 자료도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린 자료에 뭐만 하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그럼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에 계약하려는 지역이나 또는 자기가 투자한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 또는 상가 아파트 또는 토지 같은 이런 자료들을 손에 쥐고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우리 또 유튜브 끝나고 빅데이터 쪽에서 또 보실 분들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빅데이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2월 8일이요 2월 8일 2월 8일 화요일날인가 그럴 거예요 화요일날 화요일부터 6주간 수업하니까요 6주간 수업하니까 화요일날 2시부터 5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2시부터 5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공부하세요 이거는 한번 해두면은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 수업을 많이 해보면 현장에서 제대로 써먹는 분들은요 정말 어쨌든 좋아하세요 현장에서 많이 써먹는 분들은요 그리고 유튜브보다는 훨씬 쉬우시니까 유튜브랑 비교하면 이 수업은 엄청 쉬워요 여러분 엄청 쉬우니까 유튜브 쪽에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도 하더라도 수업을 들으시면 좋아요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 네 네 네 네